태그를 보면 사건이 보입니다. 뉴스태그 시간입니다. 첫 번째 태그 열어볼까요? 두 얼굴 장발장. 가족의 생계가 힘들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인천의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쳤다는 30대. 배가 고파서 그랬다는 말에 경찰은 국밥을 대접했고 익명의 시민은 20만 원 봉투를 건넸었죠. 현대판 장발장의 사연이 알려지며 전국 각지에서 운정의 손길이 이어졌고 대통령도 나섰습니다. 장발장 부사의 이야기가 많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.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는 따뜻한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런데 현대판 장발장의 진짜 얼굴은 따로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태그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. 목격당 99% 연기 그리고 장발장의 과거.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이 단순히 몸이 아파 택시기사 일을 그만둔 게 아니라 산악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고 게임 중독 의혹까지 제기된 겁니다. 택시 회사 지인은 내가 아는 그 형은 99% 연기다라고 언급했죠. 온라인에서는 전 국민이 속았다. 후원 물품을 보냈는데 허탈하다. 이런 반응과 함께 사실관계를 조금 더 지켜보자는 반응도 있는데요. 경찰은 일단 마트 주인이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아 입건은 되지 않았던 만큼 추가 조사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. 다만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이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말을 믿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다음 뉴스테이국으로 넘어갑니다. 자백의 순간 사진 한 장 보시죠. 살인 12플러스2, 강간19, 미수15. 누구의 메모일까요? 바로 연쇄살인 피의자 이춘재의 자필 메모입니다. 지난 9월 26일입니다. 조사를 받던 이춘재가 갑자기 프로파일러에게 종이 한 장을 달라고 합니다. 그리고는 지금 보시는 숫자를 적어 내려갔는데요. 알려진 10건의 연쇄살인뿐 아니라 4건을 더해 14건의 살인을 자백한 겁니다. 첫 자백의 순간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태그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. 프로파일러와 함께 곤란하다면 그리고 이춘재의 제안 태그가 보이는데요. 곤란하다면 이춘재는 경찰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. 이춘재는 윤 씨가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8차 사건을 두고 곤란하다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. 치열한 심리 싸움이 예상되는데요. 프로파일러의 답변이 궁금한데 다시 태그로 살펴볼게요. 진실이 중요하다 프로파일러의 답변이었습니다. 당시 경찰이 곤란해지는 그런 건 상관없다 오직 진실이 중요하다며 프로파일러는 이춘재 입을 여는 데 성공하죠. 공은경 프로파일러 지난 2009년 강호순의 자백을 이끌어낸 인물인데요. 8차 사건 재심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이춘재의 진술 내용을 공개하면서 그의 자백에는 오로지 중요한 건 진실이라는 프로파일러의 멋진 원칙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택이었습니다.